21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을 맡게 된 전원표입니다. 먼저 장선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에서 행해지는 행정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관광문화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 고른 배분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 나가겠습니다.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